파이팅 군인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 성인가요의 깊은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멋진 무대를 이어나가 볼까요? 네, 성인가요에는 주제가 인생, 이별, 눈물, 희망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장 많은 주제죠.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빼놓는다면 수많은 노래가 아마 사라질 것 같은데요. 이 기차역에서 나누는 남녀간의 사랑은 어떤 느낌일지 저는 무지무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해. 그래서 이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차역 영가의 주인공 여러분 김민정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치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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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지금은 편이 어디 있을까 때로는 쫓아가고 때로는 막창하고 하루머루 찬다 찬아야 된다 수없이 아는 사람 매일 오고 가야 돼 사랑한 눈은 나랑해 경궁선과 포라우스 모두 찾아봤지만 눈도 놓고 해마워만 그 느낌으로 서울역에 목포역에 남은 우리의 춤을 우리의 춤을 다시 그려봅니다 츄츄츄 츄츄츄 우리의 춤을 다시 그려봅니다 암기 뿜깃지 않아서 사랑을 약속한 사람 나 지금 어느 어느 가슴에 눈을 위로 그려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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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을 찾아 찾아 헤맨다 수없이 아는 사람 매일 오고 가는데 사랑한 눈은 나랑해 경궁선과 포라우스 모두 찾아봤지만 우리의 춤을 다시 그려봅니다 우리의 춤을 다시 그려봅니다 우리의 춤을 다시 그려봅니다 성의적인 춤을 다시 그려봅니다 Roscold ców